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좌입니다.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네요. 한 이제 한 진짜 한 달만 그렇게 제대로 영상 찍어본지는 엄청 오래된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제가 대학 수시 기간이라 이제 영상을 많이 못 찍고 그리고 이제 면접 준비하고 대학교 준비하고 그러느라 되게 바빴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많이 지금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컨텐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도 됩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대학교 준비하느라 이제 공백 기간이 좀 많이 생겼었잖아요. 그래서 이 공백 기간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이제 시즌2 시즌2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제가 앞전까지는 영상을 진짜 마구잡이 좀 되게 계획성 없이 그런 식으로 찍어왔어요. 근데 제가 좀 이제 스토리하고 그리고 좀 더 영상 편집에 대한 퀄리티 그럼 이제 정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시즌2에서는 조금 더 높은 퀄리티와 스토리 있는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. 사실 막 앞전하고 막 갑자기 크게 그렇게 달라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좀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이제 다른 느낌 저만의 이제 캐릭터 그리고 스토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사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일단은 좀 기간을 두고 제가 좀 더 많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신경 써서 찍어보려고 합니다.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제 수시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사실 진짜 좀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시즌2 이렇게 한번 공지를 드려보려고 합니다. 사실 이게 시즌2가 언제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제 주말에도 영상 찍고 그러겠지만 막 마음에 드는 영상이 생겨야 제가 또 올릴 것 같거든요. 이제 또 찍는다고 다 올리진 않고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영상 그런 걸로 올리려고 합니다. 혹시 이제 어떠한 느낌으로 영상을 찍으면 좋을지 그리고 또 어떠한 이제 콘텐츠를 보고 싶으신지 그런 게 혹시나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쯤 이제 댓글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의 공지 영상은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앞으로의 성장, 앞으로의 영상들 기대 부탁드립니다.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.